음악과 오디오 즐기는 가이드 샘 튜브 우승연입니다 오늘은 소리샵에서 벌써 두 차례 했었죠 렐이라는 브랜드예요 영국제 렐이라는 브랜드의 상위 제품 S 라인업 들어보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렐 제품 얘기 레인지 전체 제품 등급이나 이런 것들 소개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일단 재료의 레퍼런 시리즈가 있고요 그 다음은 영국 회사인데 프랑스식으로 시리즈라고 안하고 세리 라고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리 S가 있고 그 다음에 세리 T 제가 들은 T579 X 있는 그게 T 시리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 HT 이런 라인업으로 되어 있는 중에 T 시리즈의 위급입니다 레퍼런스부터 보면 두 번째 등급이고 근데 T보다 위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T하고 이 S 사이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될 정도로 훌쩍 높은 등급이 훨씬 T보다 지금 옆에 잠깐 비교차 5가 있긴 한데 등급이 크기나 여러 가지 퍼포먼스 면에서 꽤 상위예요 한 두 등급 높은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상위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렐은 사람 이름이죠 리차드 에드먼드 로드 제이베리나 웨그3처럼 제작자 이니셜로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렐이고 90년에 등장을 했는데 이 회사가 좀 이런 게 있어요 참 아주 고급 하이엔드 아주 크고 이런 하이엔드급 서브 우퍼와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간단한 그 서브 우퍼 영화 감상용 TV로 보는 영화 감상용 조그만 서브 우퍼 품질이나 뭐 어떤 방의 규격에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는 이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넓었는데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간 중간 영역을 개척한 제가 보기에는 꽤 그런 걸 공략을 잘한 틈새 정도라고 워낙 간격이 크기 때문에 틈새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 빈 자리를 잘 파고 들어간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회사에는 없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이레벨 입력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새로운 서브 포의 영역을 연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이레벨 입력이라는 건 말씀드렸듯이 앰프의 최종 끝 소스에서부터 나오는 LFE 출력이 아니라 앰프의 최종 끝에 있는 그 스피커 단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뽑아와가지고 한쪽은 접시시키고 그걸 그대로 뽑아온 특유의 뉴트리크 스피콘 단자라는 걸 쓴 전용 단자를 써서 앰프에서 최종적으로 출력하는 그 똑같은 메인 스피커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신호를 받겠다 이런 원리였던 거예요 그걸 하이레벨 입력이라고 하는데 앰프의 최종 출력을 연결한 효과는 두 가지겠죠 일단 똑같은 에너지를 받는 것도 있고 순도를 또 높이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런 설계사상을 가진 게 뇌 서브우퍼였고요 그리고 뭐 유선으로도 하지만 무선으로 소위 에러 와이어리스라는 그런 결선 방식으로 무선으로도 서브우퍼 연결할 수 있다는 그런 설계도 돼 있습니다 오늘 볼 S시리즈들 여기 있는 게 S510, S812 두 제품인데요 기본적으로 S시리즈하고 T시리즈하고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체급 차이도 있지만 서브우퍼에는 액티브 앰프들이 들어가잖아요 T시리즈들이 전부 스페스 쓰는 AB 클래스 구동이라고 봤을 때 S시리즈는 전부 클래스 D 방식 여기서 자체는 넥스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D 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쓴 그래서 T시리즈는 뒤에 전부 병렬 핀이 있지만 여기 지금 S시리즈에는 뒤가 깨끗합니다 그런 핀이 없고 대신 입출력 단자들이 많이 늘어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제일 T시리즈의 막내 T0 그 친구가 D 클래싱 포기였죠 아마 그거를 상위 제품인 S시리즈에서 응용을 해서 막내를 그렇게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외형에서도 다른 게 옆에서 핸들이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이게 이동 자체도 용이하게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제품은 3개씩 양쪽을 스테레오로 좌우 채널이 구분이 되거든요 최대 6개, 좌우로 6개까지 스테레이를 쌓을 수 있게 이렇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한 거라서 옆에 그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핸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좀 달라요 전에 T시리즈는 그것도 렐에서 굉장히 견고하게 설계한 훗이 이렇게 4.G로 되어 있었잖아요 얘는 앞뒤로 아래쪽에 둘 다 이만한 패시브 라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싹 피해서 앞뒤로 이렇게 긴 줄로 되어 있는 그런 받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달라요 그것도 스택을 쌓을 수 있거나 좀 늘어난 무게를 견디기 위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브 후퍼는 소리가 어떻게 달라질까? 오늘 그 시청은 아랫대역에 한계가 있는 북실 프로 스탠드 거치형 스피커에다가 그렇게 테스트를 보통 하는데 여러 가지 선수들이 있지만 일단 많이 들어봤던 최근에 805D4에 그 다음에 앰프는 NAD, NAD, M33으로 연결을 해서 805D로 들은 음원, 그 다음에 S510을 붙인 음원, 그 다음에 S812로 붙인 음원 이렇게 세 가지 각 세 곡씩을 세 번 시청을 해 보겠습니다 음악 들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 볼게요 KEE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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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보통 음악에 들을 수 있는 20Hz까지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대략 한 40에서 30Hz부터 20Hz까지 재생해주는 그 대역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당연히 상위 스피커와 메인 스피커하고 정체불명이 뭐가 될지 모르는 스피커와도 위화감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 대역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양감이 있죠 이게 또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톨보이, 풀레인지 20Hz까지 내려가는 스피커를 쓰는데 아 저음이 안 나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쓰는 게 또 서브 우퍼입니다 이런 분들은 크로스업을 조정해가면서 레벨 조정해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저역의 양감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게 또 서브 우퍼의 큰 역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나믹이에요 우퍼를 내가 북실프 메인 스피커가 7인치야 7인치도 사실은 커요 일반 스탠드 거치형에서는 큰 우퍼인데 7인치 우퍼로 낼 수 있는 게 사실 다이나믹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서브 우퍼를 붙이면 앞뒤로 한 진짜 10cm가 튀어나오는 이 엄청난 파워 핸들링으로 그 박진감과 이런 것들을 안겨줄 수 있는 게 또 서브 우퍼 역할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세 가지가 그래서 대역, 양감, 다이나믹 이거를 다 살려주면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 난 메인 스피커가 HT, 하이레벨 출력을 해서 최종 단계, 앰프의 최종 단계에서 출력을 해갔기 때문에 서브 우퍼 쪽에서는 입력이 됐기 때문에 메인 스피커는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아랫 대역을 맡겼기 때문에 얘는 위쪽에서 원래 서브 우퍼를 붙이기 전보다 성능이 더 좋아지는 굉장히 특이한 이거 모르셨죠? 메인 스피커가 훨씬 부담이 적어지면서 아랫 대역을 맡기고 난 상위 대역의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생겨서 서브 우퍼가 사실은 메인 스피커의 퍼포먼스를 더 늘려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전체 대역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전체 프레젠테이션, 스케일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메인 스피커의 요구 조건이 있잖아요 이런 퍼포먼스가 전체로 다 좋아집니다 스테이징부터 이미징 이런 것들 서브 우퍼를 잘 만들면 그런 것들이 아 그냥 점이 많이 나오는 막연하게 그게 서브 우퍼인 줄 알고 어우 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서브 우퍼는 끄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품질이 낮았던 서브 우퍼하고는 급이 좀 다른 서브 우퍼는 원래 이랬어야 된다 그거를 좀 약식으로 싸게 만들다 보니 그냥 우리가 서브 우퍼에 대한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던 건데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제대로 만든 서브 우퍼는 사실은 엄청난 미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10하고 지금 이 두 개가 일단 전에 T 시리즈 가운데 있는 T 시리즈하고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T 시리즈는 똑같은 알루미늄 이 막을 되게 잘 써요 서브 우퍼는 막을 되게 잘 써야 되고 바깥쪽도 롤 서라운드로 해서 이게 고무가 엄청나게 단단해요 이래야 저역을 엄청나게 내서 막 큰 힘을 큰 에너지로 높은 출력으로 줘도 이게 뭐 떨리거나 자체적으로 공진이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해상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멘브레인 그래서 그걸 알루미늄 알로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드는데 5X는 이 정도 사이즈에 맞게 제작을 하다 보니 5 알로이였어요 섬유살을 넣어서 만든 알루미늄 재질이었다고 한다면 이 제품들은 이름이 좀 달라요 컨티뉴어스 캐스트 알로이라고 해서 그 설계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훨씬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한 재질로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게 뒷면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뒷면에 카본을 하나를 덧댔어요 그래서 카본을 덧댄 효과가 뭐냐면 더 큰 힘을 줄 수 있게 에너지를 더 많이 줄 수 있게 만들었고 두 겹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다음에 뒤로 나오는 앞으로 밀고 나서 뒤로 나오는 음을 마치 KF의 메타물저 마티리얼처럼 뒤에서 카본이 뒤에 후면 에너지를 공진을 흡수해줍니다 디퓨징이라도 할 수 있고 흡수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 새로운 멘브레인을 쓰고 있다는 거 5는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제품마다 조금씩 등급이 다르지만 S리즌 전 제품이 위는 액티브 전면 액티브로 만들고 아래쪽은 패시브로 만들고 그래서 510은 앞쪽 10인치 아래쪽 12인치 패시브 아래쪽에 더 큰 게 있어요 패시브라디에이터가 있고 812는 둘 다 12인치예요 앞쪽도 12인치 아래쪽도 12인치 패시브 패시브 액티브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다르고요 S510은 출력이 그 앞에 숫자가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지털 앰프 클래스 D 앰프 쓴다고 했겠죠 넥스트젠 이름도 달라요 넥스트젠 얘는 3 812는 넥스트젠 5 그래서 S510에 들어가 있는 앰프는 500와트 출력을 내고요 812는 800와트 출력을 냅니다 엄청나죠 곧 1000와트가 되는 상위 제품 카본 스페셜이라는 모든 앞을 전부 카본으로 만들게 있는데 걔는 1000와트가 넘어가죠 이런 것들이 구조가 다르고 필터를 좀 특이하게 두 가지 필터를 쓰는데 일단은 영화 감상도 할 수 있게 퓨어 시어트라는 필터가 따로 있어요 순수하게 영화 감상용으로 만든 퓨어 시어터 필터로는 테스트도 안 해봤는데 아마 그건 하이파이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좀 다이나믹을 더 나오게 한다던가 양감이 더 나오게 한다던가 그런 효과가 있는 필터가 아닐까 싶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퍼펙트 필터라는 게 하이파이 전용 필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파이 퍼펙트 필터를 적용해서 저희가 시청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더 많이 주고 그다음에 중고역에서 그게 놀라운 거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서브우퍼가 중고역의 해상도와 입체감이 더 나올 수 있게 만든 필터라는 거 그게 하이레벨 입력을 하이레벨 연결을 한 서브우퍼 제대로 만든 서브우퍼에 서브우퍼가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시리즈 자체는 인터페이스 자체도 좀 T시리즈에 비해서 풍부해져 있어서 일단 밸런스 입출력 그다음에 언밸런스 입출력이 다 있어요 자체적으로 앰프에서 여러 개를 연결할 수 있게 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스택을 양쪽을 세 개씩을 쌓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총 여섯 개를 쌓을 수 있게 좌우로 스테레오로 그렇게 제작이 됐기 때문에 서브우퍼끼리 연결할 수 있게 사실 그럴 때는 먼 거릴 때는 당연히 밸런스 연결이 훨씬 유리하지만 연결 자체가 이렇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넓혀 놓았다는 것도 T시리즈하고 좀 차별화된 상의 제품의 특징입니다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재밌어요 이게 510을 들을 때는 미묘한 부분들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 들었던 크리스토퍼 야콥슨이 지휘하는 생쌍의 오르간 교양곡 3번 1B 약장이 들어오면 그게 처음에 쫙 그게 처음에는 처음에 슥 바람소리부터 나요 사실 파이포르간 제일 낮은 건반 20Hz 부근의 소리는 바람소리로 들려야 됩니다 그게 805D4로 들을 때는 당연히 805D4 아랫대역이 어디까지 한 50Hz 돼요? 40Hz대역까지 알고 있는데 그 이하 40Hz 미만은 안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간 소리는 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부스팅된 소리로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510을 연결하니까 510은 참고로 20Hz부터 35Hz까지를 재생합니다 812는 조금 더 낮아요 19Hz부터 재생을 하고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소리가 귀로 들린다기보다 파이포르간 저현 20Hz 소리는 약간 뭔가 좀 공간이 채워져 있다 이런 느낌? 물론 음량으로도 살짝 느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뉘앙스가 달라져 있는 게 그런 파이포르간의 저현 소리입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소리가 나요 약간 좀 양감의 문제가 아니라 805D4로만 들었을 때는 뭐 다 들릴 소리 다 들린다 그때도 뭐 큰 불만은 없었거든요 근데 510으로 연결한 다음에 들어보면 아까 소리는 조금 건조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풍요로워졌어요 소리가 뭔가 윤기가 더 흐르는 것 같고 아까는 평면이었다면 뭔가 좀 앞뒤로 동글동글하게 윤곽을 만들어낸 느낌? 이런 것까지도 생겨나 있습니다 812가 되잖아요 와 이건 진짜 아까 얘가 한 동네였다면 이건 한 왕국이 된 것 같아요 아주 풍요로운 한 나라 그냥 큰 성을 쌓은 그런 소리 근데 문제는 넘쳐서 막 흐르거나 과도해서 저희 그냥 모 브랜드 패키지 산 거기에 딸려 나오는 서브우퍼 가게로 치면 패키지 전체가 한 1,200만 원 하는 이런 거에 딸려 나오는 서브우퍼를 통해서 들었던 서브우퍼에 대한 거부감은 어우 너무 많이 울린다 영화를 볼 때는 처음엔 좋았는데 사실 하이파이 적으로 이런 음악 감상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붙여 들어봤는데 부르르르 떤단 말이에요 캐비닛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이런 집성목 그다음에 집성목도 아니고 하여튼 톱밤 이렇게 눌러서 만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MDF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얇은 나무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게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저음을 듣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이파이적으로 저음이 있고 녹음이 잘 된 낮은 대역이 있는 음악을 들어보면 그런 서브우퍼의 역량이 바로 드러납니다 812는 엄청났었고요 다이나믹, 메르세소사, 미사크리올라 여긴 참 사실 다이나믹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나는데 S510으로 들으면 그 처음에 그랑카사 쿵 치는 소리가 일단 다이나믹이 다르죠 805D4의 리드베이스와 10인치짜리 액티브 그다음에 12인치짜리 패시브가 같이 달려있는 510으로 들어보면 정말 근사한 북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도 이 부스팅이 있지 않고 그렇게 스케일이 나온다는 게 일단 더 재밌고요 812? 812로 들으면 510하고 812의 차이도 꽤 됩니다 출력 차이도 300W가 되고 용적도 약 1.4배 가까이 돼요 용적 두께 차이 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가득 채우면서 나를 눌러오는 그런 저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다이나믹 소리가 들려서 쿵 쿵 아주 그 곡에 아주 그냥 박진감 있게 아주 느린 곡이지만 박진감 있게 듣는 손에 땀을 지게 할 정도의 북소리를 시작하는 그런 키리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S50이 되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코러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805D4에서도 못 느꼈던 건 아닌데 거기 남성 대역부가 있어요 그게 S50을 연결한 다음에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미드레인 중역대 아래 낮은 중역대라고 해야 되죠 그건 주로 대역보다 양감에 의한 건데 무... 이런 합창이 코러스가 이렇게 번져 나오는 눈 그게 마치 좀 뭔가 좀 어떤 이만한 동그란 괴에다가 이불 같은 걸 하나 덮어놓은 이렇게 패딩 하나 덮어놓은 듯한 느낌 아주 포근하면서도 그런 푹신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리엘 마리보험이 지휘하는 DS1에 라스칼라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베르디오르 레키엠 중에 DS1에 들어보면 거기에 사실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모든 분해력 저음이 다 나오고 그 팀판이 연타할 때 그 다이나믹이 다 나오면서도 상위대역에서의 공간감과 하나도 섞이지가 않아요 저음하고 고음이 사실 한 스피커였으면 그렇게 구현하려면 굉장히 가격이 비싼 스피커나 특수 재질을 쓰고 루퍼부터 여러 유닛을 굉장히 여러 개 써야 되는 크로스오버도 좋은 걸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서브오프 하나로 많은 게 해결이 됐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서브오프에 대한 할 얘기들은 많은데 한 시간에 한꺼번에 두 기종 얘기를 다 해드리려니까 이 정도로 요약을 해드리면 대부분 될 것 같고 와서 들어보시면 저보다 더 많은 게 발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소에 듣는 곡으로 들어보세요 그 곡도 다릅니다 전에 제가 바이올린곡 대부분이 한 70Hz 이상에서 일어나는 연주인 바이올린도 서브오프을 붙였을 때 안 붙였을 때 그런 앰비언스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브오프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렐의 지난번에 들었던 T시리즈보다 한 단계 위 사실 두 단계 이상 위 라고 하는 해야 될 만한 증급의 성능을 가진 S시리즈의 두 제품을 들어봤습니다 S510, S812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그건 여러 개 쌓았을 때고 그럼 엄청난 위력이 나오고요 진짜 콘서트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렇게 공간이 크게 넓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서브오프에 대한 좀 제대로 서브오프 하나 들어보고 싶다 그다음에 내 스피커 지금 그대로 쓰고 싶은데 아래쪽만 좀 늘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T시리즈보다 훨씬 역량이 또 뛰어난 가격도 좀 많이 띕니다 이 두 제품 다 400만 원대고요 와서 한번 들어보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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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